안녕하세요. 쪼미더와이템의 김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짠! 펜더 스트랩이에요. 조지 애리슨 폴리에스터 럭키 스트랩 전설적인 뮤지에이션이죠. 조지 애리슨의 기타 오렌지랑 레드, 옐로 이렇게 색상이 좀 섞여있는 돋보이는 외관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기타를 본따서 만든 스트랩입니다. 그래서 좀 뭔가 그런 외관적인 것 때문에 럭키라는 애칭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럭키 폴리 스트랩이 출시가 된거죠. 럭키는 좀 럭키 디자인을 활용해서 제작을 한건데 너비가 5cm? 5.1cm 정도의 너비고요. 또 되게 내구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이게 폴리에스터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되게 내구성이 진짜 좋아요. 튼튼하다는 얘기죠. 86cm부터 145cm 정도의 범위로 길이 조절이 굉장히 편하고요.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넓은 범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벤더 이렇게 벤더로 상징하는 F가 딱 새겨진 테이퍼드 가죽 팁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지만 뭔가 디자인적으로 조절이 리슨의 느낌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벤더 스트랩인 것 같아요. 뭔가 펑키하면서 좀 튀는 그런 느낌의 스트랩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안성맞춤인 것 같습니다. 가격은 지금 기분 좋은 가격 4만 1,000원에 책정이 되어 있네요. 벤더 스트랩 조지 해리슨 럭키 폴리에스터 스트랩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